저에게는 군대 동기인 장도팔이 있습니다. 도팔이란 가게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연예인을 섭외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아 오늘 한번 해보자. 잠깐만. 아우. 이걸 좀 옮겨야 된다는 거를? 아유 진짜. 아유 장도팔이 어디 간 거야. 같이 옮기자니까 진짜. 아유. 장도팔. 너 이거 뭐야? 야 너가 연예인 쓴다고 우리 공금 다 써가지고. 이거 풍선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천 떼다가 이거 한 거 아니야. 몇 시간째. 아니 그래도 이게 뭐야. 뭘 뭐야 얼추 비슷하니까 하는 거지. 얼마나 대단한 연예인 썼길래 공금을 다 쓴 거야. 정말. 유명한 MC 썼으니까 그렇지. 뭐야 신영일 이런 사람이야? 아니 뭐 말 같이 다니는 소리를 하고 있어. 나도 좀 올드에서 별로야. 저기 정준하 오늘 섭외했어. 정준하 한다고? 그래. 정준하? 우리 아는 정준하? 그래.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했어. 가만히 있어도 됐고. 야 우리 대박 나는 거 아니야? 아니 정준하 진짜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정준하 씨 소속사 사장이에요. 아 예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 오늘. 아 지금 이제 오실 거예요. 아 예. 들어오셔도 돼요. 야 일단 그 1 플러스 오늘 가수도 또 오신대. 아 진짜. 어떻게 난 몰라요 이거 음악 떨려. 안녕하세요 정준하인데요. 웃지마. 5위는 5위지. 5, 3 불고기. 5, 3 불고기. 5, 4, 5십쇼. 반갑습니다. 분위기가 이쯤 됐으니까. 제가 초등학생으로 모시겠습니다. 박상민 씨. 박상민 씨 안 오세요? 박상민 씨. 박상민 씨. 박상민 씨. 박상민 씨예요? 박상민 씨. 가슴속에.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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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 마. 나가. 대부리지 마. 아 사기당했네. 야. 야 대사 다 때려치고. 아휴 내가 너를 믿으면 바보지. 아휴 짜증나. 야 거기 위에 그 저기 뭐야. 떨어지니까 선방 위에 조심해라 그거. 너나 잘해. 아 조심해 거기. 야 야 장도파. 야 조심해. 야 너 거기 거기 들어가 있냐. 떨어질까봐. 야 세상 안전한 곳에 쑤셔박아놨어. 야 위험했잖아 이거 떨어질까봐. 천천히 빨리 끊어줘. 뭐하는 거야 정말. 조심하리니까 진짜. 야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. 잘 빠지잖아 잘 빠지잖아. 총아저씨야 뭐야. 아 잘 빠지잖아. 아 됐어. 야 그냥 오늘 저기 MC 없이 그냥 내가 초대가수 불러주니까. 그냥 초대가수로 그냥 막 메꾸자 그냥. 야 장사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. 아 초대가수는 괜찮아. 오우. 고생 많으셨습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가. 뭐하는 거야. 야 야 야 초대가수. 아니 고대학생 여기 왔어. 니넨 곧비리지. 저기요. 야 여기 술파는 되니까 나가. 니가 부모님이 아시니? 야 초대가수로. 아유 그냥 때릴까. 우리 그런 데가 아니에요. 야 초대가수야. 야 초대가수야. 야 초대가수야. 난 나훈아의 홍씨 밖에 몰라. 아니 홍씨는 몰라. 몰라 뭔데. 저희 모르세요? 아이오아이 아, LOL 리그 오브 레전드 그거 알지 어디로 가야 하오? 몬도 이쪽으로 간다 자기 이런 말이 말하냐? 뭘 자기를 말해? 왜? 다 사냐지, 원호! 몰라, 원호는 뭔데? 아이고, 진짜 저리 가있어 백한말이 뭐야? 백한말이 말하네 몰라! 아, 죄송합니다 진흙이 좀 떨어지는 애라 일단 준비하신 거 있으면 이따가 보여주시면 그때 딱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, 진짜 너무 이쁘십니다 이거 챙겨서 나올 것 같은데 아이오아이 이스! 레이닝! 밖에 비가 와요 야, 별걸 다 준비했네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여자 꼬시는 거 오늘은 여자가 많네 타겟 발견 미안해라 젖기 싫으면 비켜 진짜 무슨 소리야 당신 마음에 들어 뭐, 왜 웃어? 하기도 전부터 왜 웃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당신 마음에 들어요 아, 전 그쪽 싫어요 아주 귀엽네요 아이돌인가요? 절 아이세요? 타겟 변경!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세요 듣던 대로 정말 쓰레기시군요 우리 뭔가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? 들어요 안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느낌 아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둘 다 날 잡아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날 잡아 핑미요 어머 핑미 핑미 죄송해요 핑미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?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아 좋아 핑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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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 언니 아, 저기요 아, 저기요 저기요, 저기요 어우, 귀한 분을 타겟 발견 나 사실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어우, 진짜 최악이야 뭐야 왜, 질투나나? 질투작전 성공 실패 어, 바퀴벌레요 어머, 어디요? 바퀴벌레 바퀴벌레 어디요? 어디요? 농담이었어 바퀴벌레 있는데, 여기? 여기, 여기 어머나 아, 이거 왜 안 아파져 뭐야 어우, 가요 주문도 안 할 거면 아니 당신께 드릴 게 있어요 뭐야 나의 마음을 담은 하트 그럼 저도 뭐 한번 있어보자 어, 어 이거 드세요 이거 미국에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미국 건가요? 미국 거예요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요? 가, 어이 야, 가라 어우, 정말 야, 장도파 야, 너도 갔잖아 네 사람 받아가지고 아, 유명한 사람이지 나도 몰랐지 아, 야, 몰라 야, 내가 봤을 때 그, 연예인 블로그 이벤트는 우리가 하기랑 안 맞아 아, 됐어 내가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그놈 포가 그만해, 이제 그만해 이게 다, 이게 그지꼴을 만들어 놓고 다, 다 엎어 다, 그냥 때려치워 야, 장도파 야, 장도파 야, 마지막 이벤트는 포가 될 거 아니야 또요 much 데 A 조연아 사랑해 rise 아